차비 빼고 다 줘봐 이 새끼들아 뭐야 이 새끼야 야 이게 최선이야? 그게 단대 이게 최선이냐고 이 새끼야 그게 단대 야 경준아 너 내가 뒤져서 나오면 너 진짜 뒤져 오호 라임 쪄는데 뒤져 안 돼 안 돼 해! 핸드폰 해! 말아 이 새끼야 오오오 5만원 10만원 10만원 이거 진짜 안 되는데요? 이봐 이거 놔 이거 문제집 사야 되는데 야 좋은 말라고 놔 이거 진짜 안해 야 야 야 야 야 선배만 선배답게 후배를 돌봐줘야지 그렇게 돈 뺏고 때리면 안 되죠 야 야 깜짝 놀라잖아 선배가 돌봐주니까 돈을 받는 거야 야 딴 새끼들한테 안 맞게 돌봐주고 돈 받고 기부앤테이크 오케이? 양아치 양아치 신고할 거야 시발 야 혻이 심한 뭘 해줄까 means 생일 장벌 lif 좀 아 말할 땐 여기 봐라 이 시츄레이션은 뭐냐, 이 시츄레이션은? 죽고 싶냐? 누가 죽을지는 붙어봐야 알지. 야, 밟아. 아, 이 시츄레이션? 내가ega, 이 시츄레이션. 아, 너가, 이 시츄레이션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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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본 용인의 사업 어이, 사나이 닿게 가이다이 함 치자. 싫은데? 아, 이 서울 새끼들 왜 이래 꼬라마노? 시발 통대기 존나 어립네. 좋다. 다 됨비라. 툭 니걸? 진짜? 정말로? 그래 이 새끼네. 내가 구라를 왜 까냐? 젊어 그랬어야 하고. 생긴 건 곱상하이 범생이 링그럼 생기는데. 나랑 민구랑 신입생 때, 정태한테 삥뚤 끼고 존나 맞고 있었어. 그때 태풍이라도 타는 거야. 우리 살기 바라게 보다가, 정태하고 일진 애들이 태풍이한테 덤벼들었지. 그 얼마들은 몇 명 있었니? 이 몇 명인가? 이 세 명인가? 씨발 몰라 아무튼 존나 많았어. 태풍이면 한 번 짜끼고, 한 번 짜끼고. 정태까지 그냥 한 방에 버렸지. 아버님도 태풍이면 한 대도 안 맞고, 얼굴이 깨끗하다는 거야. 아... 인정? 인정? 브라보. 대단하네. 그라모. 엄마가 이렇게 통이가. 이거 좀 복잡한 문제인데, 한 달 전에 성민이라고 3학년에 복학한 놈이 하나 했는데. 근데?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 종합격투기, 주짓수, 태권도까지. 이건 학생의 앱만 입장 구동이 있냐 구동이. 이 근처 학교장들 몇이 까불다가, 전부 1분도 못 버티고 쓰러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동안은 와꼬름긴데. 이 장면은 선배하고 붙었는데, 완전 병신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그 선배 아직 휠체어를 탄다는 소문도 있어. 이건 좀 이상한 건, 그동안은 싸울 때 젠틀하게 맨손으로 싸웠다는데, 그 선배하고 붙었을 땐 쇠파이프를 썼다는 거야. 어휴, 졸라 센데다가 성깔까지 드러본 놈네. 상민이 믿고 정태 새끼가 태풍이 노리는 것 같던데. 그라모, 상민이가 뭔가 하는 놈하고, 태풍이하고, 다 아이다이 치는 기가. 그건 모르지. 태풍이가 워낙 싸움하는 걸 싫어하니까. 근데, 만약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태풍이가 이기는 힘들걸? 아니, 아니, 너무 급한 판단은 넣어둬. 내 확실한 정보통에 의하면, 태풍이가 전화고기 전 중학생 때, 전라도 전체장이었대. 또래에선 상대가 없어서, 고등학생이나 건달라고 붙었는데,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냥 거미였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조직에서 태풍이한테 프로포즈를 치다는 소문도 있어. 개뻑. 차라리 태풍이 아버지가 조직 보스라고 하지. 그런 상황은 또 있어. 아우, 야가리 파이터 진짜 확. 음, 그라모, 내가 상미하고 하면 붙을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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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무모한 용기에 대해선 리스펙을 한다만, 그 용기, 고이 모셔도. 와우, 내 못 믿나? 나, 내 보살 흘리고, 통! 통! 통같은 소리 나고 있어. 서울에선 통이 아니고 짱이라고. 이 총놈아. 어허, 짱, 짱보다는 통이 훨씬 더 남자답고 까리하다 아이가? 내가 아는 짱은 다 가스나들 보인대. 그 있다 아이가? 리코 짱? 아키라 짱? 나 아까 뭐라 짱? 와우, 남자다잉 어? 완전 남자다잉? 야, 공유하죠. 인마 뭐라카노? 대단한 소리 하고 있노? 마, 니는 니 딸내미 딴 놈이랑 공유하나? 야, 체하라 새끼야. 고만 쳐 씨부리고, 케이크나 쳐 드세요. 니가 다 쳐먹잖아, 빈신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적당히 좀 마셔. 좀 이따 읽어야 돼. 하... 말 꼭 해야 돼? 그냥 애들 삥 뜯으면 되잖아. 좆바지게 삥 뜯어 봐야 얼마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진짜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싫다고. 꼰대 새끼들 끈적하게 쳐다보는 눈빛도 싫고, 내 몸 안 지는 것도 존나 싫어. 아, 시발 토나 진짜. 야, 아니 너 누가 들으면 존나 순수한 천연줄 오해하겠어. 너 노래방도 뛰고 원저도 했잖아. 이 걸레같은 년아. 뭐? 저 시발 새끼가. 시발. 야, 너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 시발 집에 처박혀서 공부나 하던 거야. 시발 년아. 야야야. 한 새끼 걸렸어. 근처에 있대. 여고생이라니까 환장하는데? 야. 입사 드렸는데 입사. 아, 시발 입사 랜다. 아, 시발. 아, 시발. 저기, 내가 대신 나갈까? 야, 너 치마 벗어. 아, 야, 차라리 내가 나갈게. 아, 시발. 아, 시발.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아, 싸만. 아, 하하하. 하하. 지랄 하지마. 어서오세요. 주문 받을. 왠지? 네, 식음밥 들어갔답니다 가자 애들이 여기 치치고 있어 응, 알겠어요 살살 주네, 신고당은 골치 아프고 네 괜찮으세요 부탁해 믿는다 사랑해 아유, 식빵 먹고살기 좀만이 있는데 돈이 갚아 돈이 갚아 야 아, 몸 그렇게 오래 씻어 대충하고 나 한 방 땜이냐? 땜이냐? 뭐, 뭐예요, 얘들아? 네 애비다,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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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개새끼 시발, 내 동네임 이따 이따 오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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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새끼 공무원인데요? 아, 공무원이면 미성년자 따먹고 그래도 되는 거야? 아, 공무원 씨 말 좀 해 봐 안 했어 아, 진짜 안 했어 이거 장소 거기에 꼬라지 그거 보고 믿으라고? 아, 진짜 안 했다고 야 야 우리 안 했잖아 아, 말 좀 해 봐 닥쳐, 이 새끼야 화비 보든가 경찰서 가든가 선택해 시발, 뭐야 콜랑 이거야? 공무원이라며 공무원 본 거 그렇게 안 많아 내 생활비되기도 바짝 같다고 아, 이것도 현금 서비스 받아서 겨우 만들어 온 거야 꺼져, 이 개새끼야 아, 씨 마이너스 태풍아 사장님 시방 들어갈라니까 니는 그, 그 뒷방울이 깔끔하냐고 들어가라, 아니? 네? 들어가세요 네 아 그 차스카 이 일을 어디 갔으면 좋았을까? 어? 태풍아 니 여친 이불 깔아줘야 쓰겄다잉? 여친 아니라니깐요 아니, 니 뭐 시가 아니냐 어? 이틀이 몰다 와가지고 니 쌍파태기만 쳐다봤었는디 사장님 들어가세요 알았어, 인마 들어가 인마 이 새끼 뭐, 급해가지고 너도 급해본다 인마 이 새끼 에이씨 손이 너, 설마 쌀 응? 오, 섹시한데 오늘 오빠랑 친하게 연애 한 번 할까? 어이, 상민이 일로와 어 비켜이, 쌍년아 이씨 마셔 마셔 어? 고생했다 이게 뭐냐? 이게 다야? 지금 나랑 장난까냐? 게임 아이템도 몇백 시켜 이 새끼야 다음엔 좀 더 다음은 씨발 너 내가 선수형이 더 하라 그랬지 가출하거나 술집 나갔는데 깔렸잖아 그리고 진짜 색사라 그래 떡도 안치고 협박하니까 금액이 있다 이잖아 이씨 이 새끼 와라? 그럼 이딴소리 안나오게 추금을 제대로 해 오던가 이 새끼야 야 야 자람한테 치겠다 왜 나도 이 너처럼 병신 만들게? 뒤지기 싫으면 시키는 거나 잘해 이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근데 내가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급식 먹고 매일 바나나 우유만 먹잖아 아 근데 아까 나 잘 때 취했니? 아마도? 헐 망했다 야 학원 끝나고 피곤하는데 왜 자꾸 카페로 와 아 그러니까 사장님이 여친인 줄 알고 오해하시잖아 오해? 아 오해였구나 나 먼저 갈래 야 같이 가 바래다 줄게 됐거든 여친도 아닌데 뭘 바래다 주냐 하 하 하 어 바나나 우유나 먹고 노란 똥이나 싸라 하 하 하 하 내가 해냈다 그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우야 야 너 되게 예쁘다 최지우 남친 있어? 남친같은거 없어요 그럼 나랑 사귀자 나 돈도 많고 쌈도 잘하는데 딴 데서 찾아보세요 최지우 또 보자 야 김태풍 강은 마음에 든다 너 우리 서클에 들어와라 너 우리 서클에 들어와라 싫은데? 왜? 형 용돈도 많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어? 아 새끼 뭐? 내 부산 일거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부산에서 전화하고 왔다고 응응응응응 응응응응 우리는 어디구나 어디구나 서클이 야 상민이 형 진짜 태풍이 우리 서클에 갈입시킬까? 아 난 둘이 제대로 한판 부는줄 알았는데 좀 싱거웠어 아 근데 태풍이 들어오면 정태 밀리는거 아니야? 야 시발 정태만 참밥대는게 아니야 새끼야 우리같이 같이 참밥대는다고 병신아 태풍이 들어올 생각도 없는거 같던데? 아 근데 그 새끼 진짜 지리던데? 성민이 형한테 반말로 그냥 야 야 야 오줌이나 지리지마 이 새끼야 또 묻었어 또 견심한데 아휴 군무섭한 새끼야 이 새끼는 왜 나한테만 지랄해 진짜 아휴 이쁜이 안녕 어휴 꽤 무겁네 아 괜찮아요 이쁜이가 이걸 어떻게 들고 왔으면 힘들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랑 사귈래? 아 아 아 아 싫은데요 아 아 아 알았어 또 모자 이쁘니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자기꺼 하나씩 찾아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풍아 바나나 어휴 없나 네 먹이 몇개가 그러는데 의숨 좀 돌아 난 좋아한게 더 줄게 없어 형 니가 바나나 어휘를 다 그러고 웬일이냐 지우 때문에? 야 힘내 사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싸울때도 있고 그런거지 야 니 사귄거였냐 그럼 그렇게 차 싹 붙어 다니는데 그게 그게 안 사귀는거냐 니들 사귀는거 너만 빼고 학교 애들 다 알아 그럼 키스도 못해봤겠네 야이씨 워워워워 리스펙 완전 리스펙 이거 노벨 인내심상 줘야돼 아 그걸 어떻게 참았지 다야 아니지 태풍이는 노벨 무관심상이 더 어울리지 인정 인정? 동의 보관 예 학원 갈 사람들은 가고 안갈 사람들은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조심해 집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또 막 또 사고 치고 선생님 팔쪽속 견학시키지 말고 알았지? 네 이상 네 이상 갑자기 갑자기 얼굴이 서울대가 되는거야 지우야 저기 피자 먹으러 갈래? 바빠 학원 가야돼 친구 난 기꺼이 함께 피자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네 피자 콜 콜 콜 콜 야 가서 피자 뭐 먹지? 포테이토 고구마 피자 아유 정말 태풍이 뭐 먹을거야 코어크 코어크 피자 먹으러 갔는데 코어크 코어크 뭐니? 피클도 맛있어야 되는데 안그래? 피클가 코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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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코어크가 맛있어야 되니 왜 돈 좀 있냐? 겜방 가야되는데 옷가내가 좀 모자라네 그냥 가죠 김태풍 코어크 니가 2학년 짱이라며 아 내가 2학년 통 아니 짱이다 넌 뭔데? 내는 박대산이다 박대산? 아 특보잡인데 죽고싶네 죽고싶네 누가 보냈냐? 왜 후달리냐? 처맞기 싫으면 돈을 내든가 그냥 가라 조져 어이 통통에 통통에 의각네 이 개새끼가 어이 총통이 통통에 의각네 이 개새끼가 어이 통통이 의각네 이 개새끼가 잔인 으'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바보소인데.. 이거.. 시.. 이리 와..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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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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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원했냐? 진심이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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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아잇 아잇 갑시다 좀 한다. 너 내 동생 할래? 싫은데. 아니, 저 새끼는 뭐 말만 하면 싫대. 저 새끼. 야, 괜찮냐? 배신 저 새끼. 나 또 맞았잖아. 아가리 닥치라. 상민아. 어서와. 앉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뭐 시킬까? 뭐 먹을래? 하나씩 좀 물어. 그리고 나 밥 먹었어. 그래? 아니, 근데 아저씨는 어디 갔어? 응, 잠깐 일 있어서 나갔어. 그리고 아저씨가 뭐야. 너무했다. 아니, 나보다 열 살이나 많은데 뭐라고 해, 그럼? 형이라고 하면 되지. 아참. 너 커피 마실래? 나 갈게. 그래. 갈래? 연락 좀 자주 하고. 알았어. 상민아. 너 잘 지내고 있는 거지? 걱정 마. 나 잘 지내. 간다. 아, 진짜. 똑바로 해봐. 하나, 둘, 셋, 넷. 눈빛. 아,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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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구? 아, 유나라고 같은 반이에요, 오빠. 아, 그래? 반갑다. 야, 정태야. 나 좀 보자. 너 태풍이 깔려고 다른 학교 애들 불렀냐? 야, 이 씨발 쪽팔리게 진짜 씨. 까고 싶으면 네가 직접 해, 이 새끼야. 다른 학교 애들 끌어들이지 말고. 나 우리 애들이 다른 학교 애들한테 맞는 거 못 본다. 정태야. 정태야. 잘 좀 하자, 어? 아, 씨, 가야. 저 저한테... 아, 씨, 빨리 부어, 아 씨. 야, 없어, 없어. 그치? 아빼리, 아, 빨리 가빈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얘들아 잠깐만 앞으로 태풍이한테 이런 거 주지 말래? 왜요? 오빠 바나나 우유 좋아하는데 태풍이 나랑 사귀어 그런데요? 오빠랑 언니랑 사귀면 이런 것도 못 줘요? 언니랑 헤어지고 나랑 사귀자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언니랑 오빠랑 안 헤어지고 계속 사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말이 맞긴 한데 너 참 똑똑하다 얘 얘 공부 졸라 잘해요 그러니? 좋겠다 그럼 오빠한테 우유 갖다 놔도 되죠? 미안 안 될 거 같은데 계속 받는 거 예의가 아닌 거 같아 특히 내 여친한테 더욱 고백이냐? 인정 인정 접수 헐 대박 에? 건달 거봐 네 말 맞지? 맞지 이 새끼들아? 뭐가? 태풍이 아빠 건달인 거 내 확실한 정보통이 어우 진짜 그놈의 정보통 야 어쩌다 하나 맞았다 하나 맞았어 어? 너 내 정보통 무시하냐? 이놈도 통? 저놈도 통? 아니 무슨 청통 불러다 쓰세요? 에? 느가 보지 마시러 건달인데 얘 보다대 어찌구 지르렸리거 어찌구 지르렸리거 어찌구 지르렸리거 아 안다 안다 자 하자 하자 적시야 자자! 술이 잘 자니까? 쭉쭉쭉 어우 잘 먹네 어우 잘 먹네 먹어줄까?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 확실해? 술 한지 더 먹을까? 자 이거 먹을게 쭉쭉 마셔 응 쭉쭉 마셔 응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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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쭉쭉 먼저 간다 놀아라 들어가십쇼 더 쭉쭉쭉쭉 쭉쭉쭉 쭉쭉쭉쭉쭉쭉ż 날마 야 이거 약 존나 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잘 찍어라 오케이 말해 개새끼가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야 왜 치게 쳐봐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누나 생각나냐 너네 누나도 저년도 다 걸레야 어차피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몸팔 년 들이라고 조금 먼저 시작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이 시발놈아 그만두겠습니다 장난하냐 너 때문에 병신 된 내 동생 아직 휠체어 타요 그 불쌍한 새끼 장사 미천은 만들어 줘야 되잖아 양심적으로다가 안 그래? 그래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너네 누나 동영상 인터넷에 올리지 뭐 아니다 남친한테 먼저 보낼까? 또 정신평은 입원하는 거 아니야? 가 하기 싫은 놈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할 게요 할 게요 현나 꿀려행 뭔 새끼야 현나 꿀려행 진짜 멋있겠다 와 좋대 아이씨 aire 보러 왔죠 오우 뭐하는 중 잠깐만 잠깐 얕말라 그들이 연결 잠시만 아, 시발 원조 뛰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네 아, 꼰대 새끼들 존나 싫어 진짜 유난현이 순순히 한다고 할까? 몰라, 동영상 인터넷에 뿌린다고 하면 하겠지 그래도 쌍년이 배째로가 나오면 아, 시발 그럼 니가야 이년아 자꾸 재섬소리하고 있어 저년은 맨날 나한테 지랄이야 존나 짜잖아 진짜 이거 바로 대입을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치환을 해서 대입을 하면 가보니, 쉽지? 응 니가 가르쳐 주니까 더 쉬운 거 같아 응 그랬다 야 야 애들이 봐 엉탈이냐? 아, 진짜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아, 니 똥매잇있나? 그 차만 뱀비 된다 얼른 가서 똥 싸갔나 아, 진짜 아프다는 게 아니잖아 은유 몰라, 은유? 초코라지를 먹어도 너는 괜찮냐? 응 얘는 괜찮다 얘도 원래 부산에서 인기 많았다 아이가 응 민구야 내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부산이 어디 뭔 외계 행성 이름이냐 음 백파 없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아, 내 못 믿나? 마 너도 원래 부산에서 인기 많았다 방구나 먹어라 부산 여자들은 뭐 눈이 뒤통수에 달렸냐 에이씨 마 마, 어디 가노? 새초로마이 부산에 여자 꼬시로 간다, 새끼야 새초로마이 어허 마 니는 뭔 샌개가 가봐야 소용없다 새끼 니는 내 보다는 좀 뭔 샌기도 경제위보다는 홀를 났다 새끼 싫어 나 못해 야 야 레아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모텔 들어가면 먼저 씻을게요 하고 화장실 가서 문자만 하면 끝나 아 아 그래도 못해 아 아 보라고 이거 니 폰에 있는 새끼들한테 다 뿌릴까? 그냥 좋은 말로 할때 들어 이 척개같은 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화 별거 아냐 눈 닦고 한번만 해봐 아 아 아 너 예쁘다 몇 살이니? 와우 냄새 좋은데 무슨 물었어 왜 이러세요? 왜 그러긴 니가 좋아서 그러지 어디 가 같이 가야지 아 어디 씻고 할게 씻긴 뭘 씻어 하고 씻어야지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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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씨발년이 씨발녀라 이 떡 쥬었으면 떡을 쳐야지 장난하냐 아 아 아 아 아 년이 한 번만 더 짤하면 죽는다 죽는다 으아 rabbit 아니 이거 왜 문질라 나는거야 남자가 맘에 들어갖고 떡 치고 그러고 있는거 아니야? 와..부럽다 나도 떡 치고 싶다 내가 이번엔 좀 1번째로 했다 진짜 확실하게 해둬 밟귀가 좋아 스텝 아 시발 진짜 죽 됐네 아 씨 아 익준형한테 뭐라 그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충전 중 방해하지마. 너 공부 안 해? 응. 지금 충전 중 방해하지마. 그래도 충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케이크 먹어. 안 돼. 지금 먹으면 살쪄. 나 살찌면 싫어할 거잖아. 아마도? 유언이냐? 야, 배워지자고 안 할 테니까 먹어. 어? 고고해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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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면 죽는다고 해. 아니야. 아, 미안. 아파? 불우가 왜 거개를 만져. 미안. 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아이고 오늘은 키스하나네 아 나 이 병신새끼들 진짜 희발 똑바로 똑바로 하라고 이 새끼야 내일 정신 안 차릴래? 사업이 우습냐? 그 새끼가 들어가자마자 떡 치는 바람에 그럼 그 새끼 나올 때 따라가서 잡았어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런 새끼를 이 새빨 존아버리겠네 정민이 이번 달 죽으면 어떡할 거야? 어? 어떡할 거냐고 이 새끼야 그만하시죠 시발 그래 그래 한번 떼자 시발 뒤졌어 이 개새끼 뒤졌어 야 야 어디가 일로 안와 아이씨 상민이 삐딱하게 굴면 바로 연락해라 미안해 다 나가 아이씨 빨리 나가라고 아이씨 아이씨 해 안 나와 아이씨 네가 화장실 가고 싶다며 요새 짜증나게 할래? 나가 있으면 내가 할게 열 벗기 하지 말고 그냥 해 널 벗겨지 말고 그냥 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야. 야. 너 계속 짜증나게 할래? 꼭 쳐. 정신 뭐하는 짓이에요? 꺼져 이 쌍년아. 학폭위에 신고할까요? 뭐 이런 개또라이가 이 쌍년아. 쟤 태풍 여친이야. 너 남친 믿고 까불다 진짜 뒤져 이 쌍년아. 언니 괜찮아요? 운전답게 좀 나가줄래? 언니. 절대 신고하지마. 좋겠다. 티셔츠 입고 다녀 이 쌍년아. 땀 들어봐 이 쌍년아. 손 빼 이 쌍년아. 맨날 존나 걸어. 자. 했냐? 운전 아니야. 유나 변태 꼰대 새끼한테 당한지 며칠 안됐잖아. 야 이 새끼야. 변태 꼰대 새끼만 유노랑 했냐? 우리도 했잖아 이 새끼야. 놀림바. 그래 이 새끼야. 맞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나. 그날 취해갖고 어디다 싼지 기억이 안난다. 이 새끼랑 데리고 와주마. 아빠 이 질환하면. 소름 돋는다 진짜. 아빠. 나 진짜. 앞으로 나한테 이런거 시키지마. 왜 그러냐 친구끼리. 쉬워. 생년이야? 개새끼. 에이 설마. 그지럭. 아 돌겠네. 제가 여기서 5분간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집안아. 네. 가끔씩 원조나 조건하는 애들 있잖아. 야. 그건 스스로 하고 돈도 자기가 갖잖아. 근데 이건. 여자애들 약점 잡아서 강제로 시키고. 돈도 자기가 가져간다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나 본거 같아. 뭘. 아까 화장실에서. 일진 언니가 어떤 언니 때리고 있었어. 가끔씩 있는 일이잖아. 그 일진 언니가 임신 테스트기 갖고 있었어. 맞은 언니는 막 뭘 그만두고 싶다고 하고. 그리고 신고한다니까 하지 말래. 아 맞네. 맞어. 약점 잡아가지고 신고 못하는 거. 이거 와. 대박. 맞나? 상민이 그렇게 안 봤는데. 차로 해rio. 시발 년이. 야. 야. 시발 년이 도망을 가? 어디 갈라고. 어디 갈 거냐고. 야. 시발 년이 도망을 가. 제발 보내줘. 보내주면? 보내주면 너같은 걸레년이 뭘 할 수 있는데? 뭐 걸그룹? 지랄하지마. 어디 술집가서 딴 새끼 조시나 빨고 있을 거잖아. 이 새끼야 보내줘! 우리 달라고! 시발 년이! 빨리 진짜. 야, 이 새끼 빨리 년아. 처음 말할 때 들어야 돼. 그만해, 새끼야! 뭐, 뭐, 어쩌라고! 이따 장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가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 네가 대신 나갈래? 개새끼야. 흥분한 척은 몇 달 전까지 좋다고 했으면서. 개새끼야. 아이, 시발. 그만해라. 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너 할거야, 말거야? 뭐, 못해. 그래. 너 그때 그 이벤트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야. 잡아. 너무 무서워. 하이. 야. 하이. 아허. 하지 마! 아이, 시발. 겁. 하아. 아아허! 아이, 시발. 하지 마,아. 으아. 아아. 아아. 그만해. 그만! 아! 그만! 뭐, 뭐, 씨발, 뭐! 비켜. 아, 씨발, 씨발. 포기해. 죽기 전엔 절대 도망 못 가. 아! 어, 형님. 지금 마차 나오셨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빨리 가자.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응. 식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올리고 먼저 신고부터 하기로 했어. 누나, 나 커피 좀 마시고 싶은데. 어, 맞다. 내 정신 좀 봐. 누나. 나 믹스커피 말고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트 먹고 싶은데. 아. 어, 알겠어. 사올게. 누나. 사랑해요? 그럼.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누나. 여리고 상처도 많은 여자예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걱정 마. 누나가 다 얘기해줬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누나 곁에서 잘 지킬게. 고마워요. 왜요? 왜요? 매형의 처남이. 잘했다. 고마워. 아, 그 소리가 그렇게 좋아? 야, 그럼 안 좋냐? 아, 그만 와서 바보 같아. 야, 남편 될 사람한테 바보가 뭐야? 바보가. 떼끼. 아직 남편 아니거든요? 에이이. 야. 자. 조심해서 가. 결혼 축하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이제 누나 걱정은 그만하고 너만 생각해 누나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자리야 다 씻었어? 자리야 똥싸?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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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됬는데? 죽었어? 모른데 아 쌍균 내가 일칠 줄 알았다니까 아 존나 짠째나 진짜 아씨 네가 인간이냐? 야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럼 뭐 넌 얼마나 인간적인데 네가 언제 뛰기 싫다고 유나 데리고 왔잖아 갑자기 착한 척에 걱정 마 이 새끼야 졸보냐? 어 뭐 집이나 PC방 그런 데 가 있어 어? 형 근데 진짜 괜찮을까요? 괜찮아 걱정 마 지가 스스로 손 묶은 건데 우리가 뭔 죄가 있어 우리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래도 원조 뛴 거는 아 이거 시발 새끼 그렇게 안 봤는데 존나 새 가슴이네 야 신경 쓰지 말라고 신고해 봐야 우린 기껏 벌금이나 뭐 2,3년 살다 남으면 끝인데 걔는 동영상 인터넷에 풀리면 평생 괴로운데 너 같으면 신고하겠냐? 절대 신고 못해 거기다 너 미성년자잖아 아 맞다 형이 비즈니스 한테 그렇게 띄엄띄엄 할 사람이냐? 그래서 얘긴데 형이 새해 비즈니스를 구상했는데 한번 들어봐봐 인터넷 개인 방송 있지? 거기 좀 돈 좀 되잖아 시발 년 들이 모른 새끼랑 떡 치면 존나게 싫어하는데 방송하면 아는 새끼랑만 떡 치면 되는 거고 어때? 죽이지? 예 근데 이 새끼 왜 안 와? 야 상민이 감시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 Colleen 아 가 아 아 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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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조용히 좀 해! 짱놈이 신고를 하더라도 어떡하려고 일단 잘 구슬려보고 안 되면 동영상이나 인터넷 흥민이 형님 박수! 박수! 변하다 꺼져 우리 누나도 너랑 똑같은 일을 당했어 근데 왜 그랬니? 왜 그랬냐고 익준이 그 새끼가 우리 누나 동영상 갖고 있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바로 잡을게 뭘? 어떻게? 자수할거야 됐어 소용없어 나만 더 힘들어져 싸우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아 이제 끝내고 싶어 다행이다 그 언니 사라져 응 근데 진짜 성민 선배가 그런거야? 안 믿겨진다 모르지 그건 야 니가 모르는 것도 있냐? 정보통인지 유치통인지는 뭐라 그러는데 있긴 하냐? 너 그러다 깜짝 놀란다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역시 내가 통을 잡았어야 되는긴데 이제라도 상민과 그 미친 얘기하고 한판 뜰까 마 같이 가자 어제 우리 학생 하나가 불행한 선택을 했다 알고 있지?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는 우주 천체를 합친 무게보다 무겁다 깼다 누구들 지금 얼마나 힘들지 나도 잘 안다 만약에 노력의 노력을 최선의 최선을 다한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부탁하는데 선생님하고 부모님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부모님하고 내가 기꺼이 너희들의 작은 희망의 부시가 돼줄기다 왜? 나는 너희들의 선생님이니까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상 부모님한테 잘해라 부모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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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무슨 일 있어? 아니.. 가자! 잠깐만! 나 미쳤나봐 계속 네 입순나봐 아, 몰라 나도 야, 김태풍! 와, 기쁜 지우다 나 한 번만 안하잖아, 지우 아니, 한 번만! 뭐야? 이런 캐릭이었어? 김태풍! 아, 진짜.. 힘들어! 힘들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 갈 데가 없어 왜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밤새일 거야? 집에 가라고 지.. 하아.. 안 되겠다 술 깨는 약이라도 사올게 지금 문 열대가 있어? 편의점이라도 가봐야지, 뭐 제가 넣지 못한 거 한 번만 더 식사하고 안 돼 so.. 안 돼.. 기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형님 아 별일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형님 정태야 우리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 저 새끼가 신고한다는데 뭐 수년원이라도 갈래? 아 진짜 뭐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으면 형만 믿고 따라와 이 새끼야 눈 까라 이 시발 새끼야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잘 이 새끼야 주은지 시선생님 천연 감시 잘해라 태풍의 번호 뭐야? 태풍이 폰 번호. 야, 밟아. 장민아, 장민아! 이게 뭐냐, 형 마음 아프게. 형이 술 사줘, 용돈 줘.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랬어? 대답해 봐. 대답해 보라고, 이 새끼야. 때리는 것도 힘들다. 야, 너 좀 이따 보자. 너 존나 맛있게 생겼는데? 야, 성민아 고맙다. 네 선물 아주 마음에 든다. 야. 야, 술 좀 갖고 와. 오빠가 오늘 뿅 가게 해줄게. 기대해. 야, 잡아. 야, 잡아. 저리 가, 저리 가! 야, 잡아, 잡아. 야, 잡아, 잡아. 기분 좋게 해줄다고. 겁났다고 먹때방 좀.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 꽉 잡아! 나. 이따기마스. 지효야! 대포다. 위치! 으아! 야, 이 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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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팔 봐. 내 놈 봐라. 여기 이 새끼가. 어릴 놈의 새끼가 이... 에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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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이곳이기! 아이씨 빌려! 어디가! 이리와라! 아이씨! 어디 가냐? 약속 있냐? 씨, 이발 진짜! 야, 야, 어디 가, 씨! 야, 야, 어디 가, 씨! 괜찮아? 네 눈엔 이게 괜찮아 보이냐? 아이씨! 내가 갈게 내가 해, 이 새끼야 그래, 씨, 이발! 끝장을 보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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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으악! 그렇게 내가 한다니까! 지금 그게 할 소리냐? 어? 나 진짜 부탁인데, 형이라고 한 번만 해봐. 나 그냥 간다. 아... 나 진짜 힘든 새끼... 시끄러워... 병원이나... 가자... 어제 상림오빠 연락 왔는데, 너 보고 싶다고 하더라. 내가 보고싶은데, 왜 너한테 전화를 하냐? 신비해는... 야, 안 바쁘데? 전화 받아주지 마. 질투하니? 질투는... 바빠. 공부해야 돼. 빅뉴스야, 빅뉴스. 내 확실한 정보 통해 가면... 아, 뭐?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알래야, 이 대박 중요한 거야. 오늘 전라도에서 전학생이... 마가? 여수 광천고 대가리 영기철이야. 여그 대가리가 누구야? 누구냐고? 여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